안녕하세요 단카리입니다 이번 cd 에서는 재무재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기업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장 나중에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재무 분석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고 또 배우기도 쉬워서 잘 따라오시는데 재무재표 하면 일단 굉장히 낯설어 하죠 자 이러한 이유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게 아닐까 해요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면 책을 그냥 덮어버리죠 자 그런데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보면은 차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트뿐만이 아니라 수급이나 시장 상황 거시경제 그리고 대중들의 심리 또 재무 분석 자금 관례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만 합니다 어느 한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재무재표는 어렵다 하는 선입견을 버리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자주 접하게 되면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현행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에는 그림과 같은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대차대조표하고 손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이 세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1년부터는 모든 기업들이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거를 IFRS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지금 쓰고 있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것이 신설이 됩니다 또한 주석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아주 중요하게 자리매금을 하게 돼요 이러한 기준들이 2011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고 2013년에 가면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IFRS를 도입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서 각각의 재무제표를 심도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제회계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회계 기준의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지침은 주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정해진 규칙대로 작성을 해야 했거든요 자 그리고 두번째 공정가치 즉 시장가격으로 자산을 평가합니다 때문에 취득원가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로 인해서 왜곡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강제 규정이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세번째는 개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 두 방식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먼저 연결이라는 것은 몇 개의 회사들이 지배와 종속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들의 개별 재무제표를 모두 합쳐가지고 하나의 연결된 재무제표로 만듭니다 이때 몇 가지 사항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어떤 항목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또한 이 경우 지배와 종속의 정의는 보통주를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경우나 이사진들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을 때는 지배기업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개별 재무제표는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는 연결된 회사가 없으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해도 작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림과 같이 단칼이라는 최상위 지주회사가 쌍칼이라는 종속회사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단칼은 당연히 쌍칼을 포함하는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쌍칼은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냥 자신만의 개별 재무제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채칼의 경우에는 20% 내지 50% 이하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관계 기업으로 불가 되면서 지분법을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채칼에 대해서는 따로 재무제표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별도 재무제표라고 하고 개별 재무제표와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림과 같이 부엌칼 밑으로 각각 창칼은 75%를 소유하고 장검은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최상위 지배회사인 단칼은 쌍칼과 부엌칼 그리고 부엌칼이 75%를 소유하고 있는 창칼에 대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엌칼도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지요 즉 창칼만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장검에 대해서는 지분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 재무제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별도 재무제표를 만든다면 장검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중간기업인 부엌칼의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이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려면 여기서 이 20%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 즉 단칼이 소유하지 않은 20%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그 예외 조항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20%의 지분을 비지배 지분이라고 하고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연결 재무제표의 자본 부분에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별도 재무제표하고 연결 재무제표와의 차이점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도에서 볼 수 있듯이 연결 방식의 장점이라면 종속기업을 통한 이익의 조작 또 그로 인한 분식 회계 등이 어려워집니다 단점은 이제 종속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실적의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결 재무제표의 개념이었습니다 다소 복잡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후부터는 현행의 회계 기준을 설명하고 뒤에 가서 이플스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락 짓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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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